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은 해치펀드가 선호한 종목 탑20 2부 특집 준비했습니다. 총 400여개 해치펀드를 조사해 2분기 선호했던 종목들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10위부터 1위까지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와 9위 금융주들이 올랐습니다. 10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랐고요. 9위는 비자입니다. 1년간 2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10위권 내 유일한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1년간 24%대의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역시 금융주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연간 4%대 플러스 흐름이고요. 반면 6위 웰스파고는 1년 동안 11% 빠졌습니다. 이어서 5위권 내에는 빵주 대부분이 포함됐는데요. 먼저 5위는 구글입니다. 1년간 5%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이 4위에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간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3위는 애플입니다. 이번 실적 부진에 1년간 흐름이 이전에 비해 많이 빠졌는데요. 24%대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2위는 아마존이고요. 연간 50%대 큰 오름세입니다. 마지막 1위는 시총 1위 자리를 노리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연간 30%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해치펀드가 선호한 종목 10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전 아이비 포트폴리오와 굉장히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저희와 18개 기업의 포트폴리오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단골 종목이라고 할 만큼 공통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기업들이 구분이 되는 모습이죠.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함께 짜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분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이번에는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USSTAC의 장호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해치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하위 종목이죠. 20위에서 11위까지 종목을 살펴봤고 오늘은 상위 종목 12위에서 1위까지를 허정민 캐스터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예전에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많았고요. 전부 다 제가 다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딱 두 개만 아닙니다. 지금 페이스북과 웰스퍼하고만 제가 보위 및 관망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다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종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뭘 사야 되는지 아마 이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관심 종목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페이스북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스북 그리고 웰스퍼하고는 보유 및 관망 의견을 현재 주시는 모습이고요. 다른 종목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지금 나가고 있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또 보도록 할까요? 웰스퍼하고는 여전히 좀 보유 및 관망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JP Morgan, JS, 유나이티드 헬스, 비자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 투자 의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왔을지 못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말대로 치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잘 나오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S&P 500개 기업 중에서 현재 400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익은요. 실적을 발표한 400개 기업 중에서 78%가 예상치를 상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YOY 기준으로 치면 27.1%의 상승을 보여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60.6%가 예상치를 상위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8%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건 기록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실적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주요 기업들의 매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넷프리스가 전년 동기 대비 34%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북이 33%, 아마존이 29%, 구글이 22%, 애플이 20%, 마이크로소프트가 19%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마음이 안 듭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S&P 500 기업 60%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했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부진한 기업들도 눈에 띄거든요. 이유가 좀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매출이 약간 적은데요. 매출이 적었던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러 강세가 그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달러의 악세를... 그것도 무역 분장 때문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유인데 어쨌거나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은 별로 실적이 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제가 보게 되면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36%가 글로벌 매출입니다. 비중입니다. 페이스북은 53.5%, 아마존이 42%, 구글이 52%, 애플은 무려 65%가 글로벌 매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반 정도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6%가 거의 다 글로벌 매출이고요. 퀄컴은 무려 97%가 거의 다 글로벌 매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16%가 퀄컴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이 65%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환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훼손됐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깎아먹었던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너가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미국 기업이 오륜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업들이 글로벌 매출이 상당하잖아요. 이 기업을 사시면 자동적으로 글로벌 분산 투자가 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비중이 상당히 크죠. 맞습니다. 65%니까 올해 아마 위안화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서 오늘도 실적이 안 좋아서요. 장중에 한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 비중으로 함께 봤는데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많이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우석 본부장께서는 실적이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얘기하면 장우석은 맨날 주식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만 한다. 탈락 소리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지고 있으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글로벌에 대한 이벤트가 나와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냥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 과거에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애플의 그림을 굉장히 긴 기름입니다. 이거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한 12년 동안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박스친 부분을 잘 보시면. 이때가 바로 금위 위기의 모습입니다. 금위 위기 때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주가거든요. 파란색이 주가가 좀 빠지죠. 그런데 EPS 주황색은요. 안 빠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금융 위기 당시 주가는 많이 빠집니다.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는 전혀 영향이 없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빠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EPS하고 주가가 거의 흡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EPS가 빠지지 않으면 주식은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애플의 모습이고요. 하나 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아마존의 그림인데요. 닷컴 버블 때. 회색층 앞에 부분이 닷컴 버블 때고요. 그다음에 회색층 두 번째 회색층 부분이 금융 위기 때 모습인데. 그런데 역시나 지금 EPS는 주황색이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이 없죠. 심지어 이 기업은 연마다 매출이 두 배씩 성장한 기업이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인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단 시장에 빠지면 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어차피 실적에 순응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것이 맞는데. 당시 그 당시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상당히 겁을 먹고 주식을 쉽게 매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앵꼬께 질문을 드려봅니다만. 제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주식을 빨리 팔았다가 더 낮은 시점에서 사시는 게 맞는 겁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안 드리시네요. 딱 그냥 보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식을 판단할 때에는 실적을 반드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두 분기 이상 시장에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매도가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과거 사례를 보면서 실적, EPS가 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도 보유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좀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혹시 한국 기업하고 비교 가능하냐. 미국의 IB에 나와 있는 리포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사한 한국 기업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영어로 올라옵니다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도 관심이 많나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에.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거기서 발췌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존하고요. 아마존의 유사한 기업이 인터파크라고 해서 일단 아마존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18개월의 EPS 추이입니다. 최근. 보게 되면 18개월이니까 1년 반이죠. 올라오는 모습이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가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아마존이고요. 그러면 한국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파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18개 EPS 추이가 떨어지고 있죠. 빠지고 있죠. 이거를 만약에 외국인들이 본다 그러면 과연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투자를 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터파크입니까? 그 대답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과 인터파크도 함께 실적 EPS 추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8개월 동안 EPS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인터파크는 EPS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일단 좀 매수를 하신다면 이왕이면 아마존을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은 과거 사례도 좀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실적 시즌에서도 향후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주가도 빠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미래 기업들의 실적은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애플과 아마존만 보여드릴 건데요. 애플 먼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EPS 예상치입니다. 이것도 글로벌 아이비가 갖고 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후 예상치가 나쁘지 않죠? EPS 예상치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 홀딩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애플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아마존. 이게 바로 아마존 그림인데요. 아마존은 더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림을 준비 안 했습니다만 비자나 마스터는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실적이. 아니 무역 분쟁에 영향이 많다고 들었는데 앞서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영향이 별로 없나 봐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영업을 잘하다 보니까 실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제가 사실은 한국 기업의 다수의 그림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안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예상치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에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이게 사실 뭐 여러분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당연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 또 이런 해외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애플, 아마존 그리고 EPS 예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만한 기업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질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에 배당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배당주 매력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에서도 앞서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배당률이 많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세금은 이거는 15.4% 원청 진수 후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오면 그냥 그거 갖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수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편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 불면 배당을 받는다는 건 한국의 얘기고요. 미국은 365일 동안 배당이 들어옵니다. 지난주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 애플이 이미 배당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해치펀드가 가장 선호한 종목 1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전부 다 이 주식을 사시는 분들한테 배당금을 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 전에 뭔가 하나 아셔야겠죠. 그게 포인트인데 그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의 배당세는 15.4%로 원청 증수가 되니까 저희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함께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보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결일, 결제일 언제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공시가 나갈 때 배당 낙일만 나갑니다. 네? 배당 낙일. 배당 낙일이요? 우리 애플은 배당 낙일을 언제를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 낙일을 언제를 하겠다 하면 그 배당 낙일 전일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당 낙일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야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무조건 배당 낙일 전에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펀드 1위의 보유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낙일이 11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요일. 네, 화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까지 이 주식을 매수하시면 모든 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보유하신 분, 1년을 보유하신 분 똑같이. 그럼 너무 차별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차별점이 없지만 그만큼 주식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돈을 쏘는 겁니다. 지금 농담이고요. 기간이 4번의 분기에 걸쳐서 배당을 지급하니까 고일장에 맞게끔 하면 모든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11월 14일 전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드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시게 되면 한 500원가량? 한 46센트 주당. 한 1월 아침에 500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12월 13일에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한 달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되게 빨리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당 46센트니까요. 그만큼 보유한 대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원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로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꼭 개설을 개설하셔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투자해 보시길 다시 한번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낙일 하루 전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시죠. 만약에 11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에 배당이 나게 되면 화요일까지만 매수를 해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10년을 보유하든 하루를 보유하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받는 방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점점 알수록 매력적인 해외에 직접 투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좋은 투자 팁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